행복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한 주간을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 석초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1년 12달의 시간 중 8개의 달을 보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12개의 열매 중 8개를 이미 따먹어 버렸구나. 어떤 열매는 달콤했지만 어떤 열매는 어찌 그리 쓰고 아픈 열매였는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죠. 인간이 유한하다는 증거는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 늘어가는 주름살, 점점 쇄악해지는 육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죠.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여 그것을 막는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니 흐를 뿐입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 속에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시간을 막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간을 막을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 믿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소유에 따라 생겨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면 기쁨은 존재에 따라 얻어지는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세상적인 바램들을 이루었을 때 생겨나는 일시적 감정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세상적 바램들과 상관없는 마음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치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쁨은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복을 영어로 happin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happen, 즉 우연이 발생한 것에서 얻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연을 통해 얻어지는 느낌들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상황과 우연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에 상황과 우연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기쁨을 카라라고 표현을 하며 이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카리스, 은혜로부터 온 단어가 카라,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자체이며 선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연과 상황을 통해 주어진다면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유익을 주는 선한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뜻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바라는 좋은 것들 속에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아픔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느끼기에 선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상황을 통해서도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수술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통증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이 통증을 견디고 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힘들고 아플수록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실 은혜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단어를 깊이 있게 묵상하다 성경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의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 살아있는 호흡, 기쁨이란 이 생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감정을 뿜어냅니다. 화를 뿜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 살아있는 호흡을 오늘도 풍성하게 세상을 향해 뿜어내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라 확신합니다. 우연히 주어진 행복이 아닌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